대한민국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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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1. 대한민국이. 2대1. 11번. 이즈원 선수가 높아입니다. 이즈원 선수의 득점입니다. 다하스스타는 축구선생입니다.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역습. 대한민국의 박채경. 대한민국의 역습입니다. 자 3피리오드 남은 시간은 3분. 현재 스코어는 3대2입니다. 한국 진영 오른쪽으로 돌파하는 파자스탄. 자 잡아야 되는데요. 한국 팀 지장 박채경 선수의 멋진 보리채킹입니다. 대한민국 평을 잡고 한국의 센터 이지원 선수가 단독 돌파에 들어갑니다. 자 이제 출연! 슈퍼 플레이어 있는데요. 대단합니다. 리스피 뒤에서 남자도 하기 힘들어요. 이거 벤티 딱 쓰죠? 자 3필 이어대 다시 공격해 들어오는 파자스탄. 참 좋습니다. 남은 시간 2분 20초. 시간 얼마 없습니다. 아 인터세트 당했는데요. 끊겼습니다. 자 그대로 다시 한번 골이와 1대2 상황입니다. 골인선녀 대한민국의 신소연 골입니다. 선수 탈 슛! 막았어요! 막았어요! 계속 뛰는 이깁니다. 막아야겠다! 또 막았어! 어린 소녀 대한민국의 신소연 골입니다. 자 그걸 뒤로 살짝 뺏습니다. 어 포기 끌렀어요! 잡아야 돼요! 잡아요! 잘 숨기신다고 하고 박채경으로 돌아봤어요. 박채경 좋은 골입니다! 박채경 맞죠! 박채경! 장편 한동찬! 제스지 클리어!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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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입니다! 박채경 정말 대단한 미디였습니다! 못 투자! 정발! 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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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! 끝났습니다! 빈윙이 국가의 4상 첫 승진을 거둡니다! 아, 대단하네요! 아, 대단하네요! 아, 대단하네요! 아, 대단하네요! 아, 대단하네요! 감사합니다.